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사실 제가요. 미술 문외화인데요. 이곳에 오시면 되게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요. 정말요? 감사합니다. 어떤 곳인가요? 지옥의 어떤 문화에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문화의식을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. 이곳은 조용하게 그림을 둘러볼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 전시관인데요. 전문 지식 없이도 관장팀의 친절한 해설로 그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유리, 글라스를 한 뒤하고 같이 혼합을 해서 자기 작품을 하고 있는 독특한 작가라고 볼 수 있어요.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여행, 나를 위해 누리는 행복한 사치입니다. 때로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거 그게 바로 혼자 하는 여행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. 좋죠. 맞아요. 너무 힐링되었어요.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넘쳐나는 시대. 혼자 하는 여행은 왠지 망설여지게 되는데요. 하지만 떠나보면 알게 될 겁니다.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와 행복을 찾아 홀로 떠나보세요. 안녕하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